빨리 갔다 오라고! 저거 왜 가요? 얘가 있는데! 진영이 뭐 먹을래? 미숫가루! 너 뭐 먹을래? 왜냐면 요즘 시대가 어딨네 배달시켜? 요가 핀데 슈퍼가! 먹고 싶은 거 사와. 저 먹고 싶어서 다 사준다. 사와! 다 사준다. 다 사와! 가볼게요. 내가 가야 돼. 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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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씨.. 빨리 웨이킹하는 거야! 그러니까 팩가 한 번? 요것도 말이 많아. 돼요? 응. 네. 핸드폰 여기 있고. 이 핸드폰 비밀번호는 뭐야?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? 이 애플워치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좀만 기다려 봅시다.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? 아직도 안 됐어? 아직도 안 했어요? 그럼요. 뜯나가지고.. 아이씨.. 근데 어떡해? 빨리 와! 뭐 사왔어? 힐링! 또 뭘 보냐? 힐링 힐링! 노래 들으면서 과장 하나 까먹네. 다른 말 알지 마 보자! 에이! 아이! 이거는 쟤 꺼줘! 알았어. 야! 야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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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이 게임하는구나 쟤는? 이 핸드폰 같아. 아유! 거리 벌려! 거리 벌려! 거리 벌려! 거리 벌려! 거리 벌려! 거리 벌려! 뭔 소리야? 응? 배 꺼운 거 같은데? 이 핸드폰이라고? 그냥 이렇게 바로 가서 끌어! 끌어버리기! 이런이! 저 처음 듣는 소리가 나. 아 핸드폰 좀 진짜 못해! 감이 아름다잖아! 아 그런 거 뭐해? 이 핸드폰! 뭐야 이 핸드폰! 아니야! 컴퓨터에 나갔는 거야? 오!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!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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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! 뭐야 이 핸드폰! 왜 울리는 거야? 어떻게 쟤가 하루 종이 게임을 하냐? 가자 달려 달려 달려! 그럼 뭐 하루 종이 게임해? 근데 이 선배님 이렇게 여가 시간도 가지면서 머리를 좀 시켜줘야. 명준! 야 이 씨발! 명시XX야! 뭘 그렇게 기가 막혀! 아 뭐해! 물 어딨냐? 내가 전화한 거 같은데? 명준이 아뇨? 네 선배님! 아 너무 좋습니다! 우리 안 먹어! 아휴... 예? 아니요? 게임하고 있었는데? 아니요! 아니요! 전 그런 적이 없어요! 뭔데? 아니 뭐 제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님? 아 잠깐만 내가 말해볼게요! 아니 뭐 제가 뭐 욕을 좀... 여보세요? 아니 일곱이가 갑자기 욕해가지고... 네? 너한테? 네! 저 지금 게임하고 있었는데... 아니 지금 여드름 새끼 바꿔봐요 잠깐만! 뭐? 여드름! 예! 나한테 또 문자 방금 병신 끊기라고 보냈잖아 지금! 뭐 나 병신 끊기라고 했어? 아니 저는 지금 게임하고 있었는데? 끊고 봐봐! 그럼 제가 끊고 한번 확인해볼게요 선배님! 죄송하네! 나 좀 따지니... 그... 근데 명준이한테 욕했어? 뭘로 욕했다는 거예요? 이라고 네가 보냈네! 4시 5분에 오늘! 아 이거 해킹 나겠다? 좀 들어! 아 뭐야 근데 이게? 명준이한테 사과 영상 보내요? 선배님 죄송합니다! 근데 제가 지금 핸드폰에 해킹 나온 거 같아! 일단 젖을 넣은 일이니까 죄송합니다! 근데 저 진짜 억울합니다! 이거 제가 진실을 밝혀서... 길다 길다! 근데 이거... 요즘 뭐 중국에서 해킹이 많다는데... 제 거 해킹 나온 거 같은데? 뭔 소리야 자꾸 아! 아이씨! 해킹 증상이 또 있긴 하네! 이상한 소리 울리고... 그럼 해킹 소리인가? 그럼 네 게임 울릴 때마다 계속 뭐가 보내지고 그런 거 같은데? 뭐가 계속 만져지고... 아 여기 있네! 스마트폰이 스스로 작동한다고... 스마트폰이 공격으로 원격 제어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! 그럼 다른 사람이 보냈네! 저 아니네! 다른 사람이 네 핸드폰을 건드린 거네! 그러니까요! 그러니까 누군가 제 걸로 해킹해서 다른 걸로 보낸 거죠! 근데 그 와중에 게임을 계속 한다고? 일단 이거 근데 이것도 지면 또 팀원한테 패이잖아요! 어떻게 해야 되지? 또 누가 복수하려고 한다 이거! 또 지금 뭐 하나도 돼? 애들이 복수하고 있다! 근데 그 와중에 또 그거 잡을 거야? 일단 이거 잡으라고요! 아 제 거 막 카톡 이런 거랑 다 털렸겠네요! 저거 한번 가자! 가야 될 거 같아 진짜 이거! 큰일 날 거 같은데? 같이 가자! 유튜브 이런 거 털리는 거 아니에요? 큰 타격이 있을 거니? 타격 크죠! 선생님 타격 제일 클 거예요 제가! 빨리 가야지! 타격 내가 제일 클다! 빨리 가야지! 언니 뭐 언니 뭐! 아 내 여자친구 알지? 어 알지 알지! 한국 팬이에요? 한국에 왜 여자 팬이 있어? 어 있어요 팬이 또! 팬이 있어야지! 그냥 뭐라고 하면 되지 그냥! 이야! 이거! 이거! 제가 뭐 근정으로 못 해봐라! 왜? 사진 찍는 소리 아니야? 어 뭔가 이렇게 찍혔는데 막 주머니 찍힌 거 같은데? 살이 살이 붙으니까 찍히는 거 아니야! 뭔 소리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찍히지! 여기다 놔 여기다! 딴 데려 놔! 왜 이런 지퍼니? 타격 시간은 찍힌 시간은! 그게 아니냐! 반갑습니다 징국인의 7.10입니다 아 이거 봐 이거 봐! 맞지 맞지 맞지! 맞지! 지원자 올리는 거 맞지! 타고. 뭐 하는 거야!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! 이거 나 아무것도 안 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혜싱 할 것 같아 진짜로 아시다 센터 갔다가 올리고 와 뭐하는 거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스파이제 저는 옛날에 북한 잡혀갔을 때 박성웨어 미적이지 여보세요? 어 박성웨어 이 ㅆㅇㅇ의 ㅅㅇㅇㅇ야 ㅈㄴ 근데 왜 내 후배들한테 네 그러다 뒤진다 개 ㅆㅇ ㅅㅇㅇ 다 같이 가! 여기가 없네. 여기가 선생님. 예? 예예. 아 왜요? 아... 토요일인데? 아 토요일 entra가? 응. 이거 안 담았는데. 어 뭐야? 아까 전화 왔는데? 도모한테? 응. 예 선배님. 어디야. 저 여기 일구단이랑 같이 있습니다. 저 또 너 실은 잡고만 할 일이 있으니까. 예 선배님. 택배로 5초 안에 태워봐라. 아니 제가 지금 전화가 지금 핸드폰 해킹 당해서 아 우리 아니 진짜 무척 안에 들어가라 아니 이거 저 센터 센터 갔다가 바로 가겠습니다 선배님 슬픈으로 실패한다 야 어디가 센터 간다며 왜? 잘 들어 봐 헌재호 재일이 형 아니야x2 아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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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현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이 아이 제발 야 이 병XXXX 뒤질래? 아아아아 아아 진짜 아니에요 지금 사는 분 알아요 지금 와 와 RK RK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니 뭐 아 아 아니 참 아니라니까요 핸드폰 해킹 당했다니까요 지금 핸드폰 해킹 당했다 근데 평소에 애들 많이 씹지 않아? 뭐 해킹이 문제잖아 아 진짜 아하하하하하 아 아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같아 아 그만 좀 팅팅거려 가잖아 애플 얘가 또 이상한 맘 먹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상한 거면 어떡해요 애플 걱정하지 말라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골랐던 거 너무 안 죽었나봐 왜 나는 거야? 아 아 진짜 근데 아까 맞을 때 왜 저 왜 대변 안 하셨어요? 저 아닌 거 아는데 애들이 완전 눈에 뒤집어졌다라고 너 때리려고 거기 휘말리면 나도 맞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어 난 선반들 왜 맞아? 근데 가다가 아 아 이게 다 똑똑한 겁니다 뭐라 시키지? 띵띵띵띵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애플워치 펀쳐지는 소리 같다는데 너 애플워치 있어? 애플워치 어디 있어? 근데 어떻게 생겨? 너 아냐? 전 살 돈도 없어요 물어봤는데 애플워치 핸드폰 찾는 소리다 뭐 이렇게 하고 말하던데 저쪽에서 그럼 그 해킹 범위 애플워치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? 아 멀리서 제 거를 애플워치로 해킹을 해서 자기가 애플워치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? 아 그러면 애플워치 쓰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근데 이거 뭐 찾지 않나? 우선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? 왜 왜 왜 우선은 뭐 날로 오시면 안 돼요? 나는 돈이 없어 살 돈이 아 애플워치 살 돈이 없어 아 애플워치 돈은 없어 나도 아 취잠은 없어 아무튼 그 돈은 없으면 없어 그 돈은 너무 힘들어 아 가도 그 놈 같지 없어 아 진짜 아 없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마 아 진짜마 진짜 뭐래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건들지마 네 핸드폰 여기 정보 다 있어 아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.. 방.. 사람..